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2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지난밤사이 미국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태풍에 앞서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진 않지만 허리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오시는 길 괜찮았나요? 비는 좀 그쳤어요? 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저도 제보 영상들 보니까 남부지방은 정말 수위 범람하고 이런 상태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는 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비피 없도록 준비 좀 대비 잘 하시고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없었던 시장이었고 관망세가 좀 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령 대중국 강경책이 좀 나왔죠 관련된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 지수가 특별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랑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는데 국제 유가는 그렇다 치고 천연가스가 39%나 급등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여기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헬리허브 천연가스 말고 네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는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미국도 한 7% 넘게 오르긴 했더라고요 헬리허브가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요 그거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잠시 후에 발표될 걸 미리 좀 한번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스트라다무스가 과연 무슨 어떻게 예측해 주실지 예측은 하지 않을 건데요 일단은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물가가 MOM 그러니까 월간 기준에서 0.3%씩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연말 되면 4%가 넘어가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물가가 예상치가 MOM으로 월간 기준을 했을 때 0.2%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0.2% 이하로 나와야지만 시장이 조금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긴장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상치만큼 나오더라도 시장이 지금과 다른 색깔로 다시 고성장만 보고 달려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근원 CPI 4.7 맞아요? 그 정도? 4.7, 4.8 이 정도 되더라고요 4.8 이 정도 시장 예상치가 근원 CPI 4.8 그 다음에 MOM 기준 0.2 이 두 가지 숫자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만족시켜도 시장은 그렇게 막 환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클레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예상치가 좀 있습니다 7월 달 보게 되면 물론 이게 무조건 맞지는 않고요 틀릴 때도 많았고요 수치고 자주 바뀝니다 그렇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CPI가 0.4% 정도 생각을 했는데 8월 달 되면 0.7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흐름을 뒤엎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물가가 0.1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예상치 정도 나온다고 할지라도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전월 대비 0.2% 올라갈 것 같아가 시장 예상치인데 클레브랜드에서는 0.4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좀 그거랑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긴 하는데 방향만 보면 앞으로 몇 달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수치 자체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방향 자체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물가 지표도 굉장히 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은 물가가 두 가지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부동산 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 그런데 둘 다 어느 정도는 완화됐긴 했지만 이게 뭐 큰 폭으로 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물가상황점 2% 될 것 같고 금리도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바라보게 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결국 금리입니다 미국 장기체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하여 현저히 낮잖아요 지금 4% 초반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장기체 금리가 과연 얼마가 적정한가 이것이 이제 현 시장의 논쟁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면 지금의 금리는 합리적이죠 그렇죠 2%에다가 금리 한 0.5% 더하고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어 한 2% 더하면 4.5% 되니까 지금 4.8% 초반대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인 물가가 3%라고 하면 지금의 금리는 합리적이지 않죠 한 5% 중반 이상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결국에 성장조회에 대해서는 가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적정 가격이냐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다 싼 주식이 좋은 시장이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지금 이번 달이 만족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달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래서 불확실성은 이어진다 이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이번 수치를 만족시키느냐 못시키느냐가 아니라 네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죠 뭐야 그럼 10분 이따 저 뭐하러 브리핑이라고 0.1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보는 거죠 이따 10분 이따 어쨌든 브리핑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PI가 양호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인 물가가 3%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지금의 기준금리가 내릴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좀 성장처 잠깐 중간중간 반등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여는 총재들의 멘트를 금리 관련된 완화적으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반등하기도 했는데 시장은 바로 되돌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국채 금리가 지금이 적당하냐 국채 가격이 지금이 적당하냐에 대해서는 왈과 왈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CPI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될 이슈가 행정명령 한번 봐야 돼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은행, JP모건, 블랙록 이런 은행들이 중국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행정명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좀 안 좋았었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호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 엔비디아 관련돼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가격을 보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 듣고 있는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긴 했고 물론 모건 스탠리도 좀 거품이 아니냐라는 리포트를 또 냈어요 그러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해당 내용이요 이미 블룸버그 통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일에 그래서 그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했었는데 디테일한 게 거의 다 맞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야 중요한 악재야 뭔가 반도체의 변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악재에 더 예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 AI 관련된 거라든가 양자 정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투자 계획을 신고하고 관련해서 미 재무장관이 허락을 득해야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의 역량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네 정도 되는 거지 미국 기업들이 당장 어떤 단계 순위기나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내용이다 볼 수는 없지만 좀 악재에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내용이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다운 페이지 잠깐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유럽 쪽 천연가스죠 이게 폭등했다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밑에서 살짝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합니다 솔직히 천연가스 오래 보신 분들은 저는 천연가스 되게 옛날부터 매매도 많이 하고 해외 선물로 천연가스 하다가 밤에 마진콜도 받고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사실 2달러에서 3달러를 예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죠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거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정도 가격 2.6달러에서 3달러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좀 급하게 며칠 만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루 만에 올라온 거니까요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는 거의 40% 오른 거 맞으니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런데 미국 천연가스는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나 에로 날라야 되니까 비싸죠 그렇죠 호주라든가 이런 거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호주가 전 세계 수출량이 한 11%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호주에서 파업이 발생을 했는데 우드사이드 에너지랑 쉐브룩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이미 유럽은 충분히 천연가스 재고를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 쪽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다소 높긴 하겠지만 충분히 대응이 다 되는 상황이고요 재고량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보다시피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매도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쇼커버링 형상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상황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지 이것이 연속적인 상황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럽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비싼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의 유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도 같이 덩달아 올랐거든요 물론 폭은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폭이긴 하지만 1.3% 정도 반등하긴 했고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달러까지 왔죠 원래 우리 예상으로는 중국이 경기 둔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그렇게 안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미에너지정보청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 가솔린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것은요 최근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발점이 감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원유를 좀 살 수도 있겠죠 땡겨 살 수도 있겠죠 미리 사는 거죠 네 그런데 가솔린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요 미국의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수요가 적어서 안 올라갈 줄 알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상당한 수요로 좀 메꿨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시즌 이런 것들과 겹쳐서 실제로 사람들이 기름을 엄청 넣은 거네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산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그 업체들도 미리 미리 기름 사놔야지 라고 하면서 좀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것도 있고 네 네 겸사겸사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 유가의 상승도 그러면 계속 지속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런데 다만 이제 미국의 수요가 계속 강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 얘기 잠깐 조금 해드릴 네 네 좋아요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어제는 한 3%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좀 했었잖아요 네 네 그 가격 인하가 끝난 게 아니냐 끝난 게 아니냐고요 그 가격 인하 효과가 아 가격 인하 효과가 끝났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가격 인하로 인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리포트를 좀 내놨어요 네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제 테슬라 충국 판매 대수가 7월 달에 31%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와 싸다 이러고 사겠지만 살 사람 다 사고 나면 네 이제 수요가 좀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미리 땡긴 거죠 어느 정도 아니면 테슬라가 좀 계속 인하하니까 인하 기조를 계속 보이니까 좀 이따 사면 더 싸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가격을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리비안이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리비안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상 판매 인도 건수를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격이나 전략을 더 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테슬라 모델슬리 프로젝트 하이랜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제 모양만 좀 바꾼 거 요즘에 모양이 좀 지겹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네 그래서 모델슬리 모양을 좀 바꿔서 이제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이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 4,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에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는 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상당한 가격 하락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니오 샤오펑 너나 할 거 없이 전기차 관련된 업체는 다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뭐 이 정도 인하해도 사실 물론 수익성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버틸 수 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좀 버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지어 좀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내보냈는데 네 네 가격 하락이 좀 심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 9월부터 된다고 하고요 배송은 10월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8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2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구는 모델Q라 불리기도 하고 누구는 모델C라고 부르기도 하는 자동차가 있죠 화면 잠깐 보시면 인도에서 생산할 걸로 전망되는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차죠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일단은 돌아다니는 모델인데 소형 SUV나 해치백 정도 사이즈라고 보여지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냥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다 보니까 모델Q라 부르기도 하고 모델C라 부르기도 하고 모델2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마켓워치 보도에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가 테슬라 공급 업체들한테 전달한 메모를 얻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일단은 2,9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 2,900에서 3,300이요? 네 굉장히 싸죠 그러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연 400만 대 생산입니다 네? 400만 대요? 올해 목표가 180만 대잖아요 네 맞아요 아 400만 대를 인도 공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기간은 나온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공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만 대는 멕시코 공장 100만 대는 기가 베를린 100만 대는 기가 상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산할 거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빠지고요 너나 없이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됐나요? 혹시? 자 지금 CPI가 나왔어요 7월 CPI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저는 로우 데이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희 그 어디입니까 레이벌 뷰로 라고 해서 미국의 노동부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겠죠 어 나왔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리 올라가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MOM 전월 대비 수치였었어요 이게 전월 대비 수치가 0.2% 정도는 나와줘야 이 정도는 나와줘야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0.3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올라가고 0.4 올라가고 이러면 연말에 물가가 다시 우리 3%까지 떨어졌잖아요 방금 신성민 선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 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2가 되게 중요했었던 건데 일단 0.2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괜찮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 여기 있습니다 음 그럼 그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전년 동월 대비는 3.2% 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3.3% 를 하회 했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헤드라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코어가 중요하겠죠 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아이템 레스 푸드 앤 에너지 에너지와 음식률을 제외한 근원 CPI 근원 CPI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충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근원 CPI의 전년 동월 대비 4.7% 4.7%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에서 4.7%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인가 제가 보니까 그 컨센서스가 4.8%로 올라갔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기록이 나온 거니까 일단 숫자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숫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CPI 3%에서 3.2%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짙은 선이 바로 코어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도 4.8%에서 4.7%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세부 항목 한번 봐야 되겠죠 세부 항목 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이번에 관심사는 이 음식료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였었는데 보면은 음식료 4.9%지만 에너지 가격이 12.5%로 잘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상승률도 높지 않네요 이거 보시면 0.1%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그 저기 뭐야 음식료랑 에너지도 굉장히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밑에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비 한번 보도록 하죠 주거비 자 주거비 쭉 따라가 볼게요 0.4% 증가해서 7.7%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게 7.8%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7.7%로 나온 거는 아 주거비도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주거비만 딱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주거비에요 여러분 자 두 달 전쯤에 두 달 전이었었죠 아 세 달 전이었었죠 세 달 전쯤에 이제 꺾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나온 걸 보면 7.8%까지 순차적으로 이 주거비 가격 주거비가 물가가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한 가지 더 볼게요 뭐냐면 이번에는 사실 그 자동차 가격 뉴 위이클 그리고 중고차 가격 유즈드카 앤 트럭 요것도 약간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요즘에 가격 인하가 많잖아요 실제로 가격 인하가 있었네요 0.1%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 그 중고차와 중고 트럭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만화임 지수를 통해서 한 1.6%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됐었잖아요 일단 지수 자체가 1.6% 감소했었으니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자동차에서도 좀 긍정적이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헤드라인 넘버도 그렇고 근원 넘버도 그렇고 세부 내용도 봐도 그렇고 물가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꺼리는 아닌 것 같다 시장 예상치를 잘 충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성민 선임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예상치대로 나온 것 같긴 하고요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거비잖아요 주거비는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갔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여전히 좀 끈적이는 물가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내 다음 달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달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만족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긴 했으니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 0.7%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좀 키워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다우랑 S&P500도 한 0.5%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저것도 볼게요 CME FUD Watch 한번 보겠습니다 자 CME FUD Watch 자 물가가 만약에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CME FUD Watch에서는 아무래도 동결 가능성 9월 동결 가능성이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 86.5% 이거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86.5%인데 이 물가 지표 나오기 전에도 한 이 정도 수준이었었고 이번에도 그 지표 발표된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인 거 보니까 그냥 만족스러운 수준 시장에 예상했던 수준 그래서 9월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뭐 이 정도 좀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칠까요? 네 뭐 뒤에 준비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아니요 이왕 제가 브리핑하는데 시간이 좀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썼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CPI 지표 브리핑 하느라고 좀 신성민 선임의 시간을 많이 써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릴게요 오늘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민 선임과 함께 했고요 비 오는 길 뚫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죠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